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동입니다. 킬로미터 앞 7항 JC까지 직진입니다.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시 탐색합니다. 현재 주행도로는 남해 1.3 고속도로입니다. 시 탐색합니다. 시 탐색 기간에 자막제공자 경연장 욕망이 타협이 들어있습니다. 요금은 1,400원입니다. 헬로미터 앞 내서 제이씨까지 증정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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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